오늘은 해도해도 너무한, 마음만큼 정리되지 않는 싱크대 하부장 양념통 공간을 돈 한 푼만 드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시중에 다양한 양념통도 많이 판매하는데요. 용기에 소분하여 담아 사용하다 보면 남은 양념통을 또 별도로 보관해야 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병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돈 한 푼만 드리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그 전에 먼저 양념통이 있는 하부장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할 건데요. 하부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양념통들을 모두 꺼내줍니다. 이때 자주 사용하는 양념통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양념통을 구분해주세요. 부무기에 소주 한 컵, 주방세제 한 방울을 넣어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든 희석액을 오염된 부분에 뿌려준 다음 마른 걸레로 문지르며 닦아주면 찌든 때가 제거되는데요. 양념 자국이 진하게나마 잘 지워지지 않는다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해보세요. 빈통의 베이킹소다 한 뚜껑, 주방세제 한 방울, 소주 3-4 방울을 부어 꾸덕하게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든 세제를 부드러운 수세미에 묻혀 문질러주시면 얼룩이 잘 지워지는데요. 이 두 가지 세제로 청소하시면 하부장을 충분히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고 찌든 때와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양념통 포장제를 제거해주시면 쉽게 잘 떨어지는데요. 스티커로 된 포장지는 바로 버리지 마시고 하부장에 붙여 보관해주세요. 이 스티커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마지막에 넣어두었으니 끝까지 활용해보세요. 스티커를 제거한 양념통에 매직으로 내용물과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상단에 쉽게 보이게 적어주시고요. 포장제를 뜯는 것만으로도 양념통들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어요. 크기가 같은 세수대야 두 개를 준비해주신 후 어릴 적 가지고 놀던 구슬을 세수대야에 올려줍니다. 다른 세수대야 하나를 올려주신 후 자주 사용하는 양념통들을 담아주면 완성! 이렇게 세수대야를 돌려가며 사용하면 깊숙이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힐 필요 없이 안쪽에 있는 양념통도 쉽게 꺼낼 수 있어 아주 편한데요. 세수대야가 없다면 드시고 남은 딸기 바구니를 활용하셔도 아주 유용합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양념통들은 사용하고 남은 종이 가방을 활용해 보관하면 좋은데요. 손잡이를 떼주시고요. 칼로 조심히 구멍을 뚫어 가방끈을 넣은 다음 레듭을 지어 손잡이를 만들어주세요. 사용 빈도에 맞게 순서대로 넣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양념통이 많다면 색감이 비슷한 종이 가방을 하나 더 만들어주신 후 넣어줍니다. 종이 가방의 귀여운 표정을 그려놓으면 하부장을 열 때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라면이나 김 등 이상식품도 종이 가방을 만들어 넣어주시고요. 사용하고 남은 과자통이나 플라스틱 통을 활용하여 밀봉이 필요한 것들을 넣어 보관하면 유용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거한 양념통 스티커 포장제는 외출 전 후 옷에 붙어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면 별도로 돌돌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유용을 절약하며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해수대와 구슬을 활용하여 양념통을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종이 가방과 플라스틱 통도 함께 재활용하여 싱크대 하부장 양념통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크사크사 꿀팁